한글자막 by 한효정 유럽의 정치와 사회에 격심한 파동을 일으킨 격동의 시대 산물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예의 3대 이념을 목표로 내세운 민주주의 혁명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전제군주제를 전복하고 시민적 자유와 인권을 천명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대가 격동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시대가 탄생한 사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명한 자유와 인권은 혁명의 소용도를 속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거친 후 나폴레옹 포나파르트 재정으로 다시 후퇴해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평등의 이념은 법률 앞의 평등에 그쳤을 뿐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실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혁명은 재산권의 신성을 선언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서유럽 국민들의 의식과 양심 속에 인간평등의 관념을 심어놓았으며 그 후에 일어난 각종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 정신적 기발을 제공하였다. 프랑스 아노웰, 바베프, 오기스드 블랑키, 빌레룸 바이틀링 등 혁명적 공산주의자와 클로드 앙리 생시몽, 샤를 프리에, 로버트 오원 등 비평력적인 공장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의 평등 사상의 역량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도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절대적인 역량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조국 독일에 비하면 프랑스는 사상적으로 멀리 앞선 선진국이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반봉건적 절대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프랑스식 민주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브루주아지가 취약하고 무력하였던 독일의 상황에서 브루주아지가 혁명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프롤레타 리아트를 혁명의 주체로 간주하였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인간적 해방만이 독일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인간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급은 바로 인간성의 완전한 상실이며 그러므로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에 의해서만 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한 계급 즉 프롤레타 리아트라고 상정하였다. 프롤레타 리아트만이 인간성 회복에 의해서 자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르크스 이론의 철학적 기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역시키는 일이다. 이건 포이어 바위에 관한 퇴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얘기네요. 이 밑에서부터는 전번에 한 얘기가 돼서 중복되겠으니까 원래의 나무 위키로 돌아가서 요리는 잠깐만요. 원래 이제 칼마르크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상, 사상됐고 변증법적 유문을 했잖아요. 마르크스주의를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죠. 카르 마르크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프리드리 앵겔스가 세운 사상. 19세기부터 20세기에 막대한 역량을 끼쳤으며 또한 철학, 정치, 경제, 예술, 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역량은 지대하다. 이에 대해서 모두 서술하는 것은 정말 여백이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도의다. 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칼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철학, 정치, 경제, 예술, 사학 등에 막대한 역량을 끼쳤다는 것이죠. 프리드리 앵겔스는 블라디미르 레닌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철학, 프랑스 사회주의, 영국 정치, 경제학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그의 저작에 매료돼 이를 정치적인 구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마르크스가 자신은 사회과학자이며 자신이 쓴 저작물은 그저 철학 및 이론이고 인간사회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한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혐오했다. 그래서 이들 정치단체의 인사가 자신을 방문하면 만남을 거부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정립한 이론체계에 기반한 사상일 뿐 마르크스의 사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저술은 앵겔스와의 공동작업이었으며 마르크스 사후 앵겔스에 의해 발전한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에도 역시 마르크스가 중요한 단서만을 남겼을 뿐 스스로 저술을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경우에는 소련학자들에 의해서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정립됐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만으로 설명하려 하며 앵겔스나 후기 사상가들을 배격하고 설명하는 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불가능하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상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앵겔스나 후기 사상가들의 사상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라고 이름이 붙어서 곧 그것이 마르크스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고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앵겔스나 후기 사상가들의 이론이 앵겔스나 후기 사상가들의 주된 이론이 마르크스주의를 형성했다고 하죠. 철학사상 자세한 내용은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을 참조 마르크스는 계몽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자유가 일관되게 실현되어 간다는 계몽주의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에는 비파를 가했다. 정치사회사상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나아갈 진로를 제시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이전과 당시를 분석해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몰라갈 것이라고 보았고 어떻게 몰라갈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앞당겨질 것인지를 서술하고 다음 단계의 사회를 예측한 것인 셈.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마오쩌뚱주의, 베륜슈타인주의, 룩셈부르크주의, 스탈린주의, 티토주의, 호자주의 등의 다양한 분파가 탄생하게 되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건 말이죠.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거든요. 왜 자본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가는 자꾸 돈을 벌게 되고 노동자는 자본가들한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그와 반면에 자본가들은, 부르주아들은 계속 배를 불리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르크스는 그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죠? 자본주의가 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되어서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봉하는 국가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스스로 수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본주의 안에 장착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게 여기곤 하지만 엄밀히는 다르다. 내가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말 바꾸기를 좋아한다. 사회주의라는 게 곧 공산주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파고들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말 바꾸며 지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일단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말고도 수많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적 속성을 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거기에 비하면 공산주의는 분명히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의미로 쓰여 동의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마르크스가 만든 말이 아니며 또한 마르크스주의 역시 오로지 사회사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론 및 철학사상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사회와 상관없는 영역에서도 마르크스의 사상이 있는 것이니 마르크스주의를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어렵다. 이거는 말이죠. 그냥 전문적인 논리를 구사할 때는 분명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전문적으로 파고들 땐.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보십시오. 중공이 옛날에 왜 중공이라고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공이라고 했단 말이죠. 중공. 그러면 지금 중공의 시진핑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을 무슨 당이 통치를 하죠? 사회주의라고는 떠들지만 공산당의 엄연히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한다 그거죠. 그거 보세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굉장히 전문적인 논리를 파고든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 공산주의가 곧 사회주의고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을 또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마르크스 경제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인간의 노동과 생존의 양도된 본질이다. 이 본질은 인간을 지배하며 인간은 이것을 숭배한다. 카를마르크스. 뭐 당연하죠. 사람은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숭배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본가들의 머리 위에 투하된 가장 거대한 폭탄. 프리드리 앵겔스.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해 평화며. 카를마르크스가 정립한 정치경제학 비판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경제 사상. 노동가치론에 근거하여 경제를 분석한다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마리안 에코노믹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고 연구되며. 당연해지만 과거 동국권 붕괴 이전의 현실 사회주의권에서는 공식 학문의 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동국권 붕괴 이후엔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서 소수의 사람만 전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다시 언급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일컬어 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한국에 수입된 시기가 1800-1980년대 군사독재 시기였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위험했으므로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수행의 회고에 따르면 반공주의가 극심했던 당시 대한민국 풍토상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강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을 다른 말로 바꿨답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 말바꿈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치경제학이라고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에는 말이죠. 반공주의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걸 좋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때는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반공주의가 대한민국을 꽁꽁 올가매였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르크스 경제학을 그대로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면 당장 이게 중앙정보에 끌려갈 그런 일이 되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하질 않고 정치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르쳤다.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좋은 이름들 놔두고 정치경제학이냐 하면 애덤 스미스로부터 현대경제학이 시작된 이래 마르크스 본인의 시대까지 경제학을 일컫는 공식 명칭이 정치경제학이었고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적 작업을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다루기 시작하고 국내의 이념탄업이 완화되면서 이런 용법은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순수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는 곳은 국민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국립대, 한신대 등이며 연세대 고려대처럼 경제학사 전공 교수 중 마르크스 관련 연구로 학위를 받거나 연구를 한 교수가 있는 곳들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김수행 교수 이후 후임은 뽑히지 않았다. 다만 강의는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타대학교, 도쿄대, 뉴스쿨,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메사추체스 암허스트 대학, 요커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등지에 마르크스 전공 경제학 교수가 있거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경제학설 사회에서는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오늘날 경제학회에서는 이런저런 비판으로 인해 대접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항시롭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경기를 좀 일으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안 하고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나마 그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도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9세기 20세기 중반 당시 모든 사회과학자가 그렇듯 마르크스는 온전히 경제학만을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자서인 자본이 고전파 경제학 비판을 목적으로 쓰였고 당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당시 18, 19세기 전반의 당시 경제학자들과 그들이 내세웠던 이론, 당시 경제의 현황 등에 관해 공부해 보면서 자본을 썼던 탓에 이 파트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마르크스 경제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태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대두와 함께 나타나는데 당시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당연히도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자, 룩셈부르크와 베른슈타인의 논쟁은 흔히 혁명대 개혁의 논쟁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분석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아예 공산국가를 건설한 소련에서는 주로 교과서를 통해 이러한 연구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실패하고 비교적 학풍이 자유로웠던 소련을 제외한 서구권에서는 1950년부터 60년대부터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스탈린이나 마르크스의 자본을 비판 혹은 재해석하는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르크스 경제학도 새 전기를 맡게 되는데 이 무렵 벌어진 돕, 스위지 논쟁이 유명하다. 스위지는 당시 메카시즘이 몰아치는 와중에 먼슬리 리비라는 전어를 창시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대표적인 좌파 전어로 이어내려오고 있다. 이후 주류 경제학의 세미월슨과 전용 논쟁을 펼치기도 하는 등 나름 비주류학파치고는 대접을 받았으나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역량력이 이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었다. 1890년대에서 1930년대 신고전학파와의 교류 귀상하게 들리겠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은 신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고전파 경제학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특이 인간의 이기성, 합리성 등을 가정한 점은 서로가 유사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전파와 마르크스 경제학이 5월 동주가 되는 격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신고전파가 대두된 한계혁명 시기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가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마르크스 주의자가 신고전파 경제학을 인용하는 등 교류가 활발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을 옹호하던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은 사회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이기 때문에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고전파 경제학과 마르크스 주의자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은 사회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전파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은 서로 이렇게 양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프리드리 하이에크와 루트비 폰 미제스를 상대로 오스카르 랑게 등의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계획경제의 가능성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는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하이에크의 첫 가설을 논파한 랑게이 계획경제의 모형은 아예 완전히 신고전파에 기반해서 구상되어 있었다. 이 논쟁은 오스트리아 학파 측에서 신고전파적 접근은 정보처리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현실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가해 더 이상 공유하는 점이 없어서 중단된다. 밀턴 프리드먼 등의 하이에크의 제자를 자찬한 현실을 생각하면 엽기적이기까지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이 신고전파를 이용하면서 옹호하고 오스트리아 학파가 신고전파를 공격한 셈이다. 물론 이것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옹호할 근거는 되기 어렵다. 경제학 같은 과학에서는 이론의 논리성과 현실을 잘 설명하는 가가 깡패지 적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과거의 선배들이 경제학 내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사실이나 후대의 학자들이 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의 학문적 룰에 따라 기각할 것은 기각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왔다. 가장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자연과학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나 역사학계에서 신채호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연구 흐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었고 관련된 내 외부의 여론 논쟁도 있었지만 80년대를 기점으로 새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내부적으로는 고전파의 노동 가치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재해석과 관련된 가치에서 생산가격으로의 전용 문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됐으나 해결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소련의 붕괴와 사유주의 운동의 쇠퇴라는 상황이 겹치며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마르크스 경제학이 어느 정도 경제학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을 상당히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을 못 받았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 소련이 붕괴했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했고 그다음에 사유주의 운동의 쇠퇴 동유럽의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다 민주 국가가 되고 뭐 이런 세계 정세에 따라서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졌다 이런 얘기죠. 마르크스 경제학은 미국 경제학교의 분류방법인 JEL 기준에 엄연히 분류되어 있으므로 유사 과학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엄연히 현존하는 비주류 접근법으로 오스트리아 학바, 슬아편 등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또한 거시경제와 화폐이론 쪽에서도 코드가 분류되어 있다. 편견과는 달리 계량을 통한 실증연구는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실증 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는 윤소영 교수가 소개하여 온 프랑스의 제라르 듀메닐과 도미니크 레비이며 이윤율을 주요한 변수로 취급한다. 국내의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라는 소개서가 번역되어 있으며 자자들의 주요 논문 대부분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학제적으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로 퍼져나갔다.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티 조건 등을 쓴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기초로 자신이 독특한 지리정치학을 발전시켰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을 무렵인 1980년대에는 봄물 터지듯 관련 연구들이 등장했었으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세대와 소련 붕괴의 충격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연구가 줄어들었다. 사실 해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세퇴기였는데 1980년대가 한국이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유명한 마르크스의 경제학자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강신준 동화대 경제학과 김공혜 경상국립대 경제학과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협동과정 김수행 전 서울대 경제학과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윤소영 전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이천 전 전남대 경제학과 정성진 전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등이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련 전공자가 경제학과에서 드물게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전세계 곳곳의 대학에서 연구했다. 그러나 현재 본격적으로 다루는 곳은 소수이며 나름대로 유명한 곳은 실직연구를 많이 다루는 뉴욕의 뉴스쿨, 아머 허스트 소재, 메사추세스 주립대학 경제학과 그리고 벤 파인으로 유명한 런던 대학 SOAS가 있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많은 대학의 경제학부에서 경제원론 혹은 사회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전임교원도 많이 있다. 물론 교원이 특성에 따라 최근에는 좁은 의미의 마르커스 경제학뿐만 아니라 포스트 개인스주의, 조절이론, 제도주의 등의 내용도 사회경제학에 포함된다. 이론, 상품의 가치 마르커스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선 우선 상품과 가치부터 설명해야 한다. 상품은 인간의 욕명을 만족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만약 그 물질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진다면 그 물질은 사용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과 재환은 사용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며 따라서 교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교환에서 동일한 사용 가치를 가진 물건들이라면 교환할 필요가 없다. 가령 쌀과 구도의 교환은 서로 다른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 X 가만의 쌀과 Y 켤레의 구도가 동등하게 교환될 경우 양자 같은 공통된 것의 동일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은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 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용 가치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사용 가치를 무시한다면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다. 그것은 더 이상 농부, 재화공의 노동생산물이 아니며 기타 어떤 특정한 생산적 노동의 생산물도 아니다. 노동생산물의 유용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생산물에 투하된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고 따라서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 모든 노동생산물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인간 노동력이 지출되어 응고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실제의 결정체로서의 가치 즉 상품 가치를 가진다. 즉 요약하자면 상품의 교환 가치란 상품의 가치가 교환될 때 나타나는 가치 현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을 교환할 때 교환 가치 이런 게 생산 가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내가 별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딩만 쭉쭉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실제는 동일한 인간의 노동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좀 더 살펴보면 상품은 사용 가침과 동시에 교환 가치란 이중성이 있으며 상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노동도 이에 대응하여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나무를 재단하여 자르고 식탁을 만드는 노동이나 실을 뿌리고 비료를 준 후 벼를 수확, 탈고가여 쌀을 만드는 노동처럼 상품에 내재된 특정한 구체적 형태의 노동을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 한다. 이 구체적 유용 노동이 상품의 사용 가치를 만들어낸다. 다른 한편 가구 생산이나 쌀 생산 노동은 구체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두뇌, 신경, 근육 등을 활용하여 생산 활동을 벌인 노동이란 점에서는 따로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노동이다. 이같이 동일한 인간 노동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 부른다. 추상적 인간 노동은 구체적 유용 노동과 달리 직접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할 수 없고 수많은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즉 두뇌의 추상력에 의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체적 노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상품이 서로 비교되고 동등한 것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품이 추상적인 인간 노동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가치의 실체는 동일한 인간 노동이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가치란 상품에 내지던 추상적 인간 노동의 대상화이다. 그렇다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 가치의 크기는 상품이 생산에 지출된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되다. 그렇죠. 어느 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어떻게 나가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 이랬을 때는 그 상품을 만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자동적으로 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나 대량 생산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수록 상품 가격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가 게으르다거나 생산설비가 나쁘다면 상품을 만드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수공에 수작업을 했다. 수공업 방식이죠. 수공업 방식. 그거는 수공업으로 만들어낸 상품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런 수공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한다 하면 그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상품은 값이 저렴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즉 사회적 필요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란 그 사회적 표준적 생산 조건 평균적 노동 숙련도 평균적 노동 강도 하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옷 한 벌 생산하는 데 사회적 필요한 노동 시간이 8시간인데 어떤 생산자가 낮은 숙련도 낡은 설비 등으로 인하여 12시간 걸려서 동일한 품질의 옷을 만들었다면 그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8시간밖에 계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품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법칙을 가치의 법칙이라고 하며 상품의 생산과 교환은 이 가치의 법칙에 의해 규제된다. 즉 상품의 가치는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강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될 때 비로소 교환 가치라는 형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읽어보나 마나 그건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 가치 생산하는 데 얼마나 인력을 많이 투입했느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끌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산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또 생산 가치 외에 서로 물건과 물건을 이렇게 바꾼다. 교환한다고 할 때는 교환 가치라는 게 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잉여 가치 임금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은 이거 말이죠.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세세히 훑어보려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본축적, 확대 생산과 축적, 축적의 경우는 일반 법칙, 이윤율 경량의 저하법칙, 변증법적 유물론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페이지로 넘어가면 경제학을 했거든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고 둘러보기 이것으로서 마르크스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엔겔스를 다뤄야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트를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마르크스 다음에는 엔겔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공산당 선언에서 본관제를 폐지시킨 브루주아지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으며 기존의 사회주의를 깠으면 깠지 자본주의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몰락은 그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없었다고 보긴 곤란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여 그 체제의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봤으며 자본주의가 붕괴할 시 더 이상 지배 계급이 나타나지 않고 비지배 계급이었던 무산자 계급이 진정으로 해방되길 원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성립을 노동자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 과학적 종말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정확히는 인류 역사가 계급 갈등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사회주의가 도래하면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역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역사 종말론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마르크스의 경제학도 했고 사적유물론 사적유물론 이것도 했습니다. 어록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민족적이다. 공산당 선언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것도 공산당 선언이라는 데서 나오는 어록이라는 것이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해결 법차락의 비판을 위하여 한시대의 지배사상은 늘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독일 이데올로르기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루이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18일 제 갈 길을 가라 남이여 뭐라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크스의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색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빨간색이라고 답해서 빨간색이 공산주의자들의 상징색이 되었다는 속설이지만 사실 빨간색은 그 이전부터 이미 좌판해지는 진보의 이미지로 차용되어 왔다.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2019년 2월 15일 그의 묘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프레이 낙서와 함께 묘비를 망치로 내리쳤다고 한다. 반대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항의 시위에서는 다른 인물들의 동상이 훼손당하는 가운데 마르크스의 동상은 보호받았다고 한다. 2018년 중국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고 중국이 마르크스의 전통 계승자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미국, 유럽의 몇몇 좌익학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의 계승자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목적으로 2019년 중국에서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도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현손인 조셉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현재 파쿠르 선수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으나 거짓심이 밝혀졌다. 마르크스의 자식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식들은 모두 딸이며 고로 마르크스의 후손들 중 마르크스의 성을 이어받은 사람은 없다. 마르크스의 생존한 후손들은 모두 마르크스의 첫째 딸 예니 현재까지 알려진 마르크스의 후손들 중에는 마르크스의 현손녀에 해당하는 프레데리크 룬게와 안나 룬게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아들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전부 딸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성을 이어받는 그런 후손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44분이 경과했거든요. 조금 읽을 게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시간을 좀 경과하더라도 다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은 1803년 기울리안이가 루소의 개인주의적 원리에 대하여 사회적 생활원리라는 뜻으로 사용한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창시했다고 볼 수 없다. 공산주의 역시 카를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상이기에 그가 공산주의를 창시했다는 것도 엄연한 착각이다. 그러나 그대의 공산주의는 다 실현불가능한 내용이었고 이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발전시킨 것은 마르크스가 맞다. 원래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은 있었던 겁니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마르크스 이전에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참 허접했다 한마디로. 그리고 마르크스에 와서 공산주의 이론이 더욱 다듬어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처음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것은 아니고 마르크스 이전에 벌써 공산주의 사상은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허접했다. 그런데 그거를 마르크스 시대에 와가지고 마르크스가 상당히 다듬고 이랬다는 것이죠. 뭐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45분 경과했는데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맺고 이제 마르크스는 끝났으니까 마르크스에 대한 책을 내가 서점에서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늘로는 더 놓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서 구입한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내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마르크스의 책을 리딩한 후에는 엥겔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